축구는 안 좋아해요. A매치, A매치인데 저는 A매치 뜻 아세요? 모르시죠? 아, 이게 나으세요? 다 아는구나. 그리고 뭐 그 유럽 축구팀. 유명한 게 블레스리가. 수요일에 있는 경기가 꽤 큰 경기니까. 아, 무슨 경기인데? 챔피언스 리그.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못 알아듣겠어, 못 알아듣겠어. 파리 생제르맹? 프랑스 리그 1위 팀이랑. 독일 리그 이런 거 뭐냐? 민헨. 민헨. 윤데스 리그는 어디 거지? 윤데스 리그가 독일 리그잖아. 아, 그래? 챔피언스가 뭔지는 알지. 정확히 설명을 해 봐.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. A매치, A매치. 우리가 애들 박지성도 뛰고 지금 손흥민 뛰는 데가 영국. 프리미얼이군. 프리미얼이군. 독일이 분데스 리그가. 독일이 분데스 리그가. 이탈리아 안정환 뛰던 게 세리에. 세리에 A. 세리에 A가 이탈리아. 그다음에. 스페인 뭐 있는데. 스페인이 그 라리가. 라리가 처음 들어봐. 아, 네. 가야죠. 가야죠. 독일, 프랑스? 응. 독일 응원할 거지? 난 프랑스지, 너. 파리 감성으로? 응. 절대로 원정팀 응원 못하는 분위기 알지? 찾아봐야지, 내가 프렌치들. 가서 얘기하자. 레디션 시퍼블레. 내가 유일하게 할 줄 알고. 영수증 날라고. 레디션 시퍼블레. 그래. 네. 진지